다음으로 기초적인 통계 분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레드 시트에서 분석하는 실습을 해보고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을 클릭합니다 피버 테이블의 데이터 범위가 자동 선택됩니다 메뉴에서 데이터,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범위와 삽입 위치가 새 시트로 선택된 것을 확인하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난 5강에서 피버 테이블의 기초 UI를 설명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피버 테이블 편집기에서 행 영역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후원의 아이디 항목을 선택합니다 왼쪽 시트에 후원의 이름, 국회의원 이름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값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기부 금액 정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요약 기준은 썸으로 선택합니다 국회의원별 기부금 합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 횟수 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값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기부 금액 정제 항목을 한 번 더 선택합니다 이번엔 요약 기준을 카운트 A로 선택합니다 각 국회의원별로 고액 후원금을 몇 회에 걸쳐서 얼마나 받았는지 표시됐습니다 이번에는 후원자 성명 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값 영역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후원자 성명 항목을 선택합니다 요약 기준은 카운트 유니크입니다 후원자 성명의 중복 값을 제거하고 고유한 값을 세줍니다 맨 위에 강기윤 의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6명의 후원자로부터 7번에 걸쳐서 337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나옵니다 데이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에서 데이터 시트를 클릭합니다 후원 회명 열의 필터를 클릭하고 지우기 강기윤 의원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7번 후원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박준이라는 후원자가 2번 후원했습니다 때문에 기부 횟수는 7 후원자명 고유 값은 6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 순으로 피버 테이블을 정렬해 보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편집기에서 행, 후원회 아이디, 정렬 기준, 기부금 정제 썸을 선택합니다 순서에서 내림차순을 선택합니다 고액 후원금을 많이 받은 의원의 순서대로 정렬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통계값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부금액 합계 부분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비, 이, 셀을 선택합니다 쉬프트 컨트롤 아래 방향키를 누릅니다 기부금액 합계 내역 열의 데이터가 모두 선택됐습니다 합계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 컨트롤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고 쉬프트만 누른 채로 위로 방향키를 한 번 누릅니다 기부금액 합계 부분만 선택됐습니다 스프레드 시트 오른쪽 하단에 합계 금액이 보이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합계, 평균, 최소 최대, 개수, 횟수 등이 보입니다 통계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 통계값들은 스프레드 시트에서 제공합니다 그 외에 자주 사용하는 통계값은 중앙값, 메디안입니다 FE 셀을 선택하고 등호, 메디안을 입력합니다 괄호를 열고 앞에서 기부금액 합계를 선택한 방식으로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이용해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중앙값은 5145만원이라고 나옵니다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스프레드 시트의 피버 테이블 기능을 활용하면 보도에 필요한 숫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도되는 숫자는 앞에서 실습한 기초 통계값들이 대부분입니다 쉬운 통계값이라도 적절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대표값을 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평균과 중앙값입니다 평균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영향을 받지만 중앙값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국회의원 295명의 평균 재산은 97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당시 재산 1위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신고 재산은 2조 430억원이었습니다 중앙값은 얼마였을까요? 국회의원 재산 순위 정 가운데 위치한 김기준 의원의 재산은 10억 830만원이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도할 때 상황에 따라 평균, 중앙값 중 적절한 대표값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데이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숫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적절한 방법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더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지만 많은 데이터 저널리즘 결과물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라도 그 데이터가 만들어진 배경과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후원금 기부 총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은 2019년엔 354억원 2020년에는 538억원을 모금했습니다 1년 만에 52%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단순 비교해도 될까요? 2020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가 없는 해보다 두 배까지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배경과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분석 결과를 보도하기 전에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핸드북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와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합니다 첫째, 이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었나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할 때는 먼저 데이터의 원본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수집 과정을 검증하면서 데이터의 문제점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이 데이터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나 표본이 동질적으로 구성됐는지 등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명료해 보이는 차이점도 검증해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더라도 통계 기법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분포와 가정을 검토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보도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이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데이터가 만들어진 과정을 팩트체크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보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데이터 저널리즘 핸드북의 해당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